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수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년에 완화된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건설관련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결산기준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자본금 특례의 적용을 예시로써 이해해 보겠습니다. 2019년 6월에 개정된 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의 내용입니다. 토목공사업은 기존에 7억이었지만 5억원으로 낮춰졌고요. 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에서 3억 5천, 토목공사업의 경우 12억에서 8억 5천, 그리고 실내건축 등 2억짜리 전문면허는 1억 5천으로, 시설물은 3억에서 2억원으로, 기존 자본금의 70% 수준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시고,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전문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데요. 출자의 경우는 각 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최하 등급과 최하 등급 이상의 등급의 경우가 출자의 비율이 다르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의 경우고, 이번에 보시는 것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신설법인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다른 법인, 또는 기존의 건설업법인은 신용평가를 받아서, 그 등급을 토대로 출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낮아졌지만, 출자는 등급에 따른 출자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출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산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이 예치를 받고, 기준 자본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등급에 따라서 결국에 출자 비율이 달라진다. 최하등급과 최하등급이 아닌 경우 다르다. 그 정도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화된 등록기준에 결산기준일별 또는 실태조사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2017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고, 그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경우라면, 완화되기 전에 기준 자본금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9년 9월 10월경에, 이제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에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19년도 개정 전에, 즉 완화되기 전에 기준 자본금으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19년 6월의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된 기준 자본금은, 19년도 3월, 6월, 9월, 12월 법인 이번에 결산할 때부터, 완화된 기준 자본금으로 등기상 자본금 이상, 실질 자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화된 기준 자본금을 자본금 특례 규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특례 규정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 사업, 기존의 2억이었지만, 완화된 후에는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시설물 면허를 추가하려고 할 때, 시설물 3억원이었지만 2억원으로 완화되었죠. 이렇게 이 경우 1억 5천 플러스 2억 3억 5천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토공 1억 5천만 원 중 2분의 1인 7천 5백만 원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2억을 추가함에 있어서 7천 5백만 원을 미리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1억 2천 5백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토공에 해당하는 1억 5천, 그리고 추가로 충족해야 되는 1억 2천 5백, 합치면 2억 7천 5백을 등기상 자본금도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실질 자본도 2억 7천 5백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자본금 기준의 완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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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